요기에는 자갈치 지하상가 낚시점 입니다. 지금 현재 자체 오늘 여기에 제가 놀러를 내려와 봤습니다. 놀러를 내려왔는데 지금 이렇게 한번 좀 돌아다니 보고 있습니다. 저도 좀 필요한거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. 자 여러분들 저하고 소핑을 한번 해볼까요? 저하고 같이 소핑을 한번 해봅시다. 여기에 요집에 오시게 된다면은 아무리 봐도 송정의 전영민 낚시인 하면은 사장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체배는 더 빠질겁니다. 자체 여러분들 오셨으면은 체배는 많이 빠질겁니다. 제가 하도 오래전부터 이집의 단골이고 제가 이집의 단골입니다. 이렇게 자 이게 고급줄도 많습니다. 저 지금 뒤에 보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이렇게 고급줄도 굉장히 많습니다. 저 위에까지 한번 이제 여러분들 제가 낚시대를 한번 좀 볼까 합니다. 지금 자체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낚시대가 맞는 코너입니다. 낚시대를 코너에서 지금 현재 서가지고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. 자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이렇게 요렇게 지금 그리고 타이베버 이거 요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볼수들 구암들 다있나 자 다른데로 조금 이동을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면은 뒤에 낚시가방도 있고 자 낚시가방도 있고 참 좋습니다 1분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그럼 개인적 스페셜 개인적을 일찍 안하고 찬돈 좀 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지금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이들께 저 뒤에도 자 요렇게 보도 여러분들 공룡이 잘 합니까 제가 지금 쇼핑하는 재미가 좀 나네요 자 옆으로 조금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지하에서 낚시점이 이렇게 많이 큽니다 진짜 물건 많다 물건 많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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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지금 안쪽에 다시 또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